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아기 질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섭생을 어떻게 해야만이 의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위장이 안 좋아서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고통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예방 차원에서 오늘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장이 제대로의 기능을 잘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영향이 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이 가장 먼저 장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끅끅하면서 소화 불량, 심지어는 만성, 위장 장애까지 걸리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이 위장을 살리고 위장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데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르고 예민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위장 질환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과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해 줘야만 합니다. 단백질은 위장 점맥을 만들고 미네랄은 위장 점맥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위장 점맥은 바로 위장의 유해물질들을 차단시켜서 위장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장 점맥이 바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미네랄을 적당량을 섭취해 주어야만 위장이 재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체질에 따라서 자극적인 음식이 되는 종류는 조금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너무 강한 매운맛이라든지 강한 짬맛이라든지 강한 신맛이라든지 어쨌든 강한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주는 것도 위장을 보호하고 기능을 살려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위장의 리듬이 정해진 식사에 식사를 하게 되면 스스로 깨달아서 적당한 위의 농도가 적당하게 자동적으로 맞춰지게 되는데 불규칙적인 시간에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위액의 농도가 달라져서 소화하는데 굉장한 장애를 치료하게 되기 때문에 위의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위장 장애를 막는 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말고 빈 배로 침실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밥 따로, 국 따로 먹는 것이 위장의 커다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한때는 밥 따로, 국 따로라는 그런 음향식, 식사법이라고 해서 항상 떠들썩 했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을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맨밥만 먹고 반찬도 마른 반찬만 먹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밥 먹을 때 국물을 많이 먹으면 위장이 소화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치엔 적도 없고 위장 장애 소화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살았어요. 왜 맨 음식, 국물 음식을 잘 안 먹었기 때문인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 음식, 국물 있는 것이 당겨지면서 지금은 좀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끅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밥 먹을 때는 사실은 국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치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또 굉장히 잘 씹어야 됩니다. 제2의 위장이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는데 바로 우리 입안입니다. 입안에서 많이 씹어줘야만이 제1차적인 소화가 거의 돼가지고 위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장에서는 할 일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잘 씹는 것이 위장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위장을 강화하는 운동도 필요합니다. 가벼운 맨손 체조라든지 허리 돌리기 운동 아니면 배 운동 그런 운동을 해줌으로써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덟 번째는 그 하체를 따뜻하게 해야 또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아플때 따뜻한 어떤 돌이나 맥반석, 팥주머니 그런 것을 해서 위장에 배 위에 올려놓으면 불편했던 배가 갈아지는 현상이 바로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고 너무 또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압박감이 있어서 위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느슨하게 옷을 입어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옷차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어려운, 가장 위장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은 또 금식입니다. 며칠씩 너무 소화 장애가 일어날 때는 밥을 아예 굶어버리면 위장이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위장이 편안해지면서 위장을 그동안에 너무 무리했던 기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3일이라도 단 하루라도 단 한 끼라도 금식을 해서 위장 기능을 제도로 한 다음에 죽부터, 2, 3일 동안 했을 경우에는 죽부터 살살 위장이 달래가면서 그렇게 위장을 기능을 회복시킨다면 위장이 정상활동이 되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위장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장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위장이 사실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이 안 좋으면 참 먹는 재미가 없어지고 먹어봤자 더 고통스러우니까 먹지도 못하고 해서 인생의 재미까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위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러한 점을 주의하셔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위장은 또 많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금방 좋아지는 장기가 또 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오늘은 위장 소화기 질환에 대한 석생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